여기는 이제 지상층이니까 아까 봤던 반지아랑은 이제 지상층은 보통 10만원 더 비싸요 그리고 지금 이사 간지가 얼마 안되서 도배는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0에 40인데 1000에 40으로 옆방으로 나와서 보여드렸는데 이 방은 500에 40으로 해준다고 하거든요 주인이 일단 보라고 헹궈갖고 빨래 같은거 넣을 수 있게 침대는 충분히 제가 좀 안가져왔는데 침대 들어 이 정도면 될거에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둘 수 있을거에요 그리고 여기 좀 공간 조금 남을거고 지상층이 500에 40이면 이 정도면 아주 괜찮습니다 여기는 근데 실립역하고 신대방역하고 1km 거리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700m 800m 이랬잖아요 1km 거리니까 우리 사무실보단 좀 가까워요 신대방역에서 걸어왔던 거기보다는 화장실에 창문이 없고 신발장은 큰 그래도 500에 40이면 아주 괜찮습니다 낮에 청소 전에 바닥이 엉망이네요